자, 21년 10월 학평입니다. 표는 세 가지 분자 C2H2, CH2O, CH2, CL2를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자, 일단은 분류 기준 가는 안 좋고요. 그 다음에 모든 구성원자가 동일 평면에 있는가에 대한 조건이 있는데 동일 평면에 있는가, C2H2 같은 경우는 직선형이니까 일단은 평면 구조 맞죠? 얘를 그냥 편의상 1번, 2번, 3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일단은 기억에 들어갈 수 있고요. CH2O 같은 경우는 평면삼각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3번, CH2, CL2 같은 경우는 사면체죠. 사면체이기 때문에 얘는 입체구조, 즉 니은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자, 극성분자인가라고 했는데요. 극성분자의 조건, 일단은 첫 번째, 원소가 세 가지 이상이거나 또는 중심원자의 비공유전자상이 있거나죠. 근데 탄소가 중심원자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중심원자의 비공유전자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소가 세 가지 이상인 것, 원소가 세 가지 이상인 얘네들이 극성분자, 즉 2번과 3번이 극성분자로 가면 되고요. 1번이 무극성이다, 로 가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한번 가봅시다. 기억, 다중결합이 있는가는 가로 적절하다. 자, 다중결합 같은 경우는 일단은 C2H2는 탄소와 탄소 사이에 삼중결합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될 거니까요. 삼중결합에 딱딱 다중결합이 있고요.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산소와의 결합에 이중결합이 있죠. 그러니까 얘도 역시 다중결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전부 단일결합이네요. 그러면 다중결합이 있는가에 적절한 거는 일단은 얘 플러스 C2H2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빠졌네요. 얘가 일로 가 있네요. 그러니까 기억은 일단 틀린 지문 되겠네요. 니은, 기억에 해당하는 문자는 두 가지다 그랬는데 기억은 1번과 2번 두 가지 맞습니다. 기근, 니은과 디귿의 공통으로 해당되는 문자 니은과 디귿의 공통으로 해당되는 문자는 3번 CH2, CL2네요. 그래서 CH2, CL2다 라고 하면은 옳은 지문 되겠습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 lick water to its expid.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Härnos Maggie